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주차의 첫 음악방송이에요 뮤직뱅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런지 착을 입었어요 뮤비에서 입었던 거시고 뮤비에서 했던 화장을 그대로 제안했습니다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이 목걸이 너무 좋아해요 팅커벨 가짜래요 저희가 오늘은 또 정말 정말 감사하게도 삐리 후보에 올라왔는데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뮤직뱅크 너무 조용해지면 부담스러운데? 머리는 오늘 또 색다르게 풀어봤고요 원래 그런지 착때 묶었었는데 이제 곧 산웅크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도 뮤직뱅크들이 왔다던데? 둘째들이랑 모두 즐겁게 산웅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혼자 찍으려니까 쉽지 않네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다른 멤버들은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입은 왜 벌리는 거야? 입은 왜 벌리는 거야? 시작하는 거지 인사 시작한다 약간 그런 느낌 오늘 버스데이 유나가 저기 앉아있고요 유나 예쁘다 그런 일을 입어서 그런지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또 우리 뮤직뱅크를 알잖아 근데 저런 거 내가 또 알지 또 다 맞자랄 거 알지 제가 반묶음을 했습니다 어때? 반묶음 어때? 어때? 왜 웃어? 제가 그냥 혼자 주면 안 돼 그가 생물이라고 해서 받아주지 않아요 반할라 한 적 없거든? 반할라 한 적 없거든? 언니 갈게 가 반할라고 했으면 받아줬을 수도 받아줘 어때? 안 써 이거만 위치만 잡을 수 있어요 와~~ 와~~ 성공해~~ 자, 산호 끝! 괜찮죠? 오! 좋은데? 잘 찍어? 어떻게 잘 찍어? 그래, 셋씩 자! 내 폰으로! 아, 어느 텐데 찍을게요. 아, 부끄러워! 어, 부끄러워! 부끄러워! 약간 민망해. 만나는 사람마다 다. 축하하이바면 좋지. 미찌들한테 축하받았잖아요. 맞아요. 미찌들이 다같이 유나야, 생일 축하해! 언니가 뭐라고 올렸더라? 오늘이 유나 프린세스 부끄러워. 그거 봤어. 유나 프린세스 부끄러워. 아주 짧아. 그거 보고 제가 엄청 웃었어요. 생일 선물 못 갖고 싶어요. 진짜 없어. 그리고 여기가 유나 프린세스 부끄러워. 안녕! 그리고 오늘 우리의 소통이 오고 싶어요! 오늘? 오, 지금은 소통이 오고 싶어요. 네! 제가 너무 파고 있어요. 그녀는 그니까요? 우리 입이 꽤 심심. 네! 오늘 제가 뮤직뱅크에서 생일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뭔가 오히려 쉬는 날보다 더 좋은 거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축하도 진짜 많이 받고 더 알찬 생일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산업 때 미치가 들어오잖아요 다 같이 유나야 생일 축하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귀여웠어 그리고 덕분에 힘내가지고 녹화를 잘 마무리했답니다 미치짱 오늘 음악방송 끝나면 생일 라방을 할 건데 그때 많이많이 미치가 놀러와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오랜만에 담소를 나눠봅시다 뭔가 올해 생일은 되게 생일 같지 않았거든요 약간 약간 오는지도 몰랐거든요 되게 정신이 없었어가지고 생각보다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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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지금 1위 후보 인터뷰를 하고 여기 제일 와서 셀프캠을 켜봤는데요 인터뷰를 하고 와서 매우 지금 샤이한 상태입니다 1위 후보에 오를 수 있게 열심히 이번 활동도 함께 응원해주고 노래 열심히 들어주고 사랑해 준 우리 미치들 그리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화가 주셨습니다 생방송 잘하고 오도록 할게요 여기가 불을 까는 조명 맛집이래요 오늘도 붕어빵을 먹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뮤직뱅크 쪽이 붕어빵 맛집이에요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너무 맛있다고 해요 제 올해 첫 붕어빵을 여기서 먹었습니다 벌써 생방송 시간이 다 됐어요 제가 요 근래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제가 음료를 또 굉장히 많이 마시잖아요 시원한 거나 따뜻한 거나 좀 그런 유지가 온도 유지가 좀 오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텀블러를 한 번 사볼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아침에 담아온 커피가 얼음이 아쉽게 있어요 9시간 됐어요 오늘 얼음이 안 녹았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저희가 환경 보호하고서 텀블러를 쓰자고 또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뭔가 당분간은 이 텀블러를 가지고 다닐 것 같습니다 너무 좋다 오늘 은하의 생일이자 미친 덕분에 1.25 몰랐습니다 저의 생방송은 또 잘하고 오겠습니다 생방송은 또 미찌가 있겠죠? 그쵸? 잘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나 약받았어 미찌한테 사랑의 처방자 신윤아님께 내일 2003회 평생일보 미친 덕분에 진짜 아픈 거 같아 나도 아플래 늘 사랑하게 돼버린 유나야 다 나왔지? 어 나 다 나왔지? 어 이 모든 페이지가 다 꽉 차있어 아니 나는 아 어린? 위치가 진짜 많다 내가 언니예요 어린? 어린? 이 어 이 그 아 아 이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올해 마지막 1위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이것도 굉장히 영광이고 우리 미찌들 덕분에 저희가 또 이렇게 1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초 1위 진짜 고마워요 진짜 너무 의미도 있고 또 유나 생일에 또 맞아 우리 앵콜모대 할 때까지 미찌들 다 남아서 맞아 계속 같이 노래 불러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미찌들 너무너무 고마운 거 진심이라는 거 알고 있죠? 알고 있죠? 진짜 저희 남은 이제 연말 무대들도 정말 꽉꽉 채워서 우리 미찌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함께 열심히 달려봅시다 화이팅 시작 미찌미찌낼자 이야! 오! 안 놔줘서 몰랐어 야옹이 길어졌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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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근데 맛있겠다, 흑미끄러워 그래도 맛있게 드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맘에 생일 축하합니다 언니들 한 마디씩 국밥 믿겠습니다 아, 네 아, 뭐 긴 말이 필요합니까? 우리 유나 사안이부터 우리 유나 아, 나 부자 다 컸네 다 큰 승설됐다고 좋아했던 게 엊그제 같지만 내년에 더 이쁠 거야 유나 화이팅 생일 축하해 와 건강 건강하고 건강 몸도 마음도 그러자 네 행복하자 소원 빌고 소원 시면ics 아니니 생일 축하해 굉장히ר Zus